안녕하세요 생화수무카 꼭 그린 그리는 온초 갤러리 입니다. 요즘은 어때요? 밖에 나가기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교재에 생화수무카 교재 낙엽 그리는 간단한 방법 터치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걸 그리고요 멋글씨로 연결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컬러는 노랑 빨강 목물 섞어서 쓰고 있구요. 색 변화를 좀 주고 그리면 좋겠지요? 자 이정도 해놓구요. 먹으러 또 여기 꼭지라 그려나요? 자 이렇게 인맥은 생략해도 되구요.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습니다. 자 이정도 해놓구요. 가을입니다. 여행하기 좋은 계절 낙엽 따라서 써보도록 할게요. 여행이란 단어에 강조를 해주고 필압을 주면 되겠지요? 자 길이 변화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 가을 여행하기 딱 좋죠? 간단하게 오늘 해봤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색 변화 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 간단하지요? 예정도 해보시기 바래요. 그리고